XSFM입니다. I, D, W, K 전세계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고민해볼까 합니다. 딱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금요일이 한국에는 찾아왔습니다. XSFM의 청취자 여러분 다운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48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박 연속 야근을 어디부터 건드려낼지 모르겠어요.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입대 전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퍼풍전의 마지막 고요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이후로 덕질인의 인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도 품고 팬이라고 자청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또 말해봐요. 제가 근데 덕질인한테 종종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덕질인 안 나옵니다. 나는 형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존경해오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절대 안 믿어요. 좋아서 그러는 거야. 좋아서. 그런가? 저번 컨텐츠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덕질인의.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북극여음님 컨텐츠도 좋았고 네티즌님 말할 것도 없고 조성조 소장님 컨텐츠도 제가 항상 좋아하고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의식없이 연속으로 굉장히 나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성가비만 잘했으면 됐다. 그동안? 근데 잘하셨잖아요. 유일한 열반. 여기서 열반은 너배너가 아닙니다. 그죠. 성가비도 잘한 그 다음 주. 조성조 소장하고 아주 느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한테나 느슨하고요. 지금 사실 뭐 국감에서도 지금 다카와 관련돼서 지금 추방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LA 가서 지금 난리치고 그러던 모양이던데. 미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성조 소장을 만나서 좀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인텔의 CPU 몰아내기 횡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들은 오늘도 지갑을 여느라 신음하고 있습니다. 레노버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레노버의 신제품. 그렇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텔도 자꾸 밀어내고 AMT도 자꾸 밀어내고. 먼저 8세대 CPU가 탑재된 노트북이 출시가 되네요. 8세대가 헤비 유저 말고 라이트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민을 줍니다. 그냥 모델 이름만 알면 옛날에는 됐는데 캬비레이크 주세요. 스카이레이크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라인업이 되게 다양해져가지고요. 아무튼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대 17% 할인이 돼가지고요. 30만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7%요? 네. 그리고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18% 세일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최대 할인 가격이 33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 20분 뭘 해요. 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문화상품권이겠죠? 그렇죠. 모바일로 쓸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겠죠. 저걸로 바코드나 QR코드로 돼 있는? 네. 네네. 5만원 상당이라고 하네요. 세게 푸네요. 네. 선착순 20명입니다. 선착순 20분? 네. 알겠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CPU 제품군이 아직 안 나왔으면 더 기다리시는 게 Y시리즈? 정말 기다리시는 게 맞을 텐데 계획하셨으면 한번 가보시고요. 아마 저희 쿠폰 먹여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옵션을 바꿀 수 있는 모델들이 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싼 데가 있으면 영상에 나가셔서 다른 데 사시는데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정품은 한국레노버 사이트에서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상주 독점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시사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XSFM 부설, 눈에 띄지 않는 문제, 제 눈에도 잘 안 띄어요. 연구소, 조성주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인데 더 바쁘신가요? 네, 늘 바쁜 것 같아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말이죠. 춘투하고 하투하고 그럼 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준비가 내게 더 바빠요. 그런가 봐요. 무슨 축제준비위원회 같기도 하고. 적절하네요. 가을이라서 문화 콘텐츠를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 그러자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개념은 러스트 벨트입니다. 5대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미세먼지 이런 답답한 이름이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시사용어죠. 지금도 제가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다 보면 진짜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맞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조업이 정말 탄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소비자로서. 기초 아이템들이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메이드 인 유에스로 제조업으로 20세기에 미국을 일으켜 세웠고 그 횃불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발빠른 후발류자에게 넘어가면서 뾰족한 대책 없이 그 타격을 반세기째 흡수하고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뉴욕주 서부 보통 업스테이트라고 해요.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 그리고 그 주변에서 20세기 전부터 공업에 의존해왔던 지역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곳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죠. 사실은 오바마의 재선도 러스트벨트가 막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및 롬니가 상대였거든요. 메사추세츠 주지사를 지냈는데 실제로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출신이고 2대째 주지사하는 정치인 집안인데 아버지는 미시간주지사였거든요. 러스트벨트 한복판에서 키워놓은 대선주자인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 걱정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오바마 케어는 세금 안 내려고 드는 약삭바른 사람들이나 좋아할 것이다. 그런 47%를 위한 대통령이 오바마다. 그런데 그 47%가 바글바글 모여있는 러스트벨트에서 및 롬니를 버리는 바람에 오바마는 4년 더 할 수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두 개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첫 번째는 지금도 제살길 찾아 잘 지내는 뉴욕 연담도시 바로 아래에 위치한 워싱턴 DC 위에 있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시입니다. 김현수 선수가 이곳 팀에서 MLB로 해서 데뷔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에 있는 팀들이 거의 유명하잖아요. 왜냐하면 한창 때 돈 많이 쓰던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하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거군요. 전송기가 그때였으니까. 네, 그럼요. 지금도 디트로이드 피스톤즈의 관객들 줄어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짠할 지경이에요. 하지만 MLB 모자는 여전히 잘 팔릴 거예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모자는 잘 팔릴 거예요. 아, 컵스는 작년에 우승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것도 이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요. 이 볼티모어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나쁜 면은 다 보여주는 곳이라는 시각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 수도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난리 나면 워싱턴 DC로 옮겨 붙어요. 그렇죠. 가깝긴 가깝습니다. 보통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 총기 문제나 이렇게 일어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존스옵킨스 의대, 피바디 음대 이런 곳으로 대표되는 아주 훌륭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곳입니다. 또한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15%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하는 빈곤층이 몰려사는 슬럼이 바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못 사는 나라들처럼 취안이 좋은 곳은 아름답고 부유하고 평화롭고 아닌 곳은 살인율이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한국어 쓰는 동포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나 일리커시티 같은 동네들이 있는데 거기는 경인권 수준의 집값을 가지고 있고 편의시설이나 치안도 경인권 수준입니다. 학군도 되게 좋다 그래요. 거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스트리트투뷰를 봤는데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에서 환경미화도 포기한 것 같은 동네가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볼티모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고소득 지역하고 저소득 지역 간의 모기의 서식률 차이가 엄청나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2015년 봄에 조성주 소장이 방금 말씀해 주신 프레디 그레이라는 청년이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을 불씨로 어마어마한 소유사태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옆에 워싱턴 DC 그리고 필라델피아 뉴욕 등지로 옮겨 붙습니다. 동부 전역을 휩쓰습니다. 인종차별이랑 과잉진압이랑 지역경제 파탄 같은 것은 원래 늘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었다. 보통 이런 평론들 하죠. 메릴랜드주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말이죠. 메릴랜드주의 인구가 600만인데 그중에 10%인 60만 정도가 볼티모어에 살고 있거든요. 볼티모어시 주민만 복역자가 30%가 넘는다는 통계를 받습니다. 인구 대비 수형 인원이 너무 많은 도시라는 건 특이하죠. 그럼 거의 구하나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다 잡아드린 건 아닌지 살인사건 발생률은 무지하게 높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1부, 1부 청취자분들의 거센 요구. 뭔데요? 아, 그렇죠. 미드방송을 한 번 더 해달라. 어려운 얘기 그만해라. 사실 시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난 그렇지 않다. 네. 이런 요구가 좀 있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 들어와서는 미드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바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신미드의 경향을 좀 못 쫓아가고 있고 심각하게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던 것 중에 한 번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만한 주제로 사실은 생각은 한 번 하고 있었어요. 이 드라마는 한 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이제 유엠씨께서 쭉 배경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60만 규모의. 사실 이게 60만이면 우리는 별로 큰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60만 오가는 도시. 청주. 지금 청원이랑 합해서 인구가 늘어났고 그 정도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는 큰 도시라고 생각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60만 정도 되는 도시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사실은. 게다가 또 볼티모어는 주변의 카운티들을 다 합하면 250만이 넘어가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볼티모어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름은 더와이어. 댓글에도 어떤 분들이 더와이어도 한 번 다뤄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방송할 때 한 번 잠깐 다루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윙이라는 명작 정치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그 드라마가 묘하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연을 예언처럼 또는 모델로 했고. 실제 모델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에게 웨스트윙을 봤느냐 좋아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바마가 정작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더와이어다. 이렇게 답변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세련된 답변이었다고 제가 한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함정 같은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가 대통령 되는 이야기 좋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더와이어를 한 번쯤은 다뤄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주의는 볼틀머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HBO. 역시 명작은 HBO. 명작은 HBO. 요즘은 좀 AMC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마존.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 만평이었나 하나 보니까 할리우드 산에 있는 그 글씨 있잖아요. 그거 누가 띄워내고 거기 넷플릭스라고 바꿔다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만 해도 왕자는 HBO. 그렇죠. 다른 미도 또 이제 비운의 명작이 있으세요. 스튜디오 60 선셋 스트립이라는.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신 그 비운의 명작은 그런 중간에. 저랑 조영수 형만 좋아하는. 네. 그런데 중간에 그런 대화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실력 좋은 젊은. 천재라고 실력 좋은 젊은 천재 각본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믿는 선배가 이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한테 자기네 공중파 ABC로 오라고 하지 말고 HBO로 가라. 너처럼 작품성 있는 거 쓰는 건 이건 공중파에서 안 다뤄줍니다. HBO 같은 데 가야만 너는 제대로 된 작품을 쓸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네가 쓰는 각본을 진짜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이제 대사가 나와요. 네. 중간에. 지금 드라마 잘 만드는 케이블 방송사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인공이 있는 그 ABC 방송사 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엄청 주인공을 이제 구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말씀대로 이제 2000년대까지는 사실 HBO가 말 그대로 왕좌였죠. 지금 왕좌 게임을 하고 있긴 하지만. HBO 그리고 그 HBO 드라마의 콜렉터들 사이에서도 그중에 제일 호평받는 작품입니다. 바로 더와이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미국에 미드가 워낙 많은데 그중에 이제 올타임 넘버원이 뭐냐. 미국 드라마의 올타임 넘버원이 뭐냐 하면 보통 1, 2, 3위를 이제 더와이어 소프라노스 웨스트윙 뭐 가끔 엑스파일이 끼기도 하고 이들이 이제 보통 다툽니다. 그리고 거의 1위를 이제 소프라노스 아니면 더와이어가 1위를 보통 하죠. 그 정도로 이제 명작 반열에. 21세기 명작이 워낙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하여튼 명작 반열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한 번 보시면 이게 시즌5까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정발이 안 됐어요. 아 국내에는요? 네. DVD가 시즌1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워너사가 이제 철수하면서 DVD도 시즌1까지밖에 정발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자막을 만드시는 분들이 실력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의외로 괜찮은 자막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청취자 여러분 더와이어 자막 추천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실력 좋으신 분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세터데이 같은 자막을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괜찮은 자막이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도 별로 없어요. 한 시즌2까지는 자막이 좀 괜찮은 게 있는데 뭐 이분이 군대를 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즌3부터는 자막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에 볼티모 이렇게 나왔는데 고스앤젤레스를 번역하는 심지어 문제는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이게 고증이 굉장히 잘 된 드라마로 유명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이 실제 언어들이 그 지역 볼티모의 지역 언어 뭐 유행어 뭐 이런 거 고증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는 평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막을 만들기도 이제 그만큼 어렵죠. 그 드라마 내내 욕이고 뭐 온갖 슬랭들에 난무하기 때문에 그 슬랭 쓰는 것도 이 민족과 지역에 따라 방언이 다른데 그렇죠. 그 고증에서 되게 높은 평가를 받죠. 그거를 다시 이제 자막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볼티모에 계시는 분 계속 살았던 분이 만드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렵게 어렵게 이 드라마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놀라실 겁니다. 뭐냐면 이게 2002년부터 2008년인데 그 이후에 소위 2010년대 이후에 나온 수많은 범죄 드라마들 미국 드라마의 한 절반은 범죄 드라마잖아요. 그것들이 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는가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그러니까 묘하게 그 이후 2010년대 이후에 나온 수많은 범죄 드라마들이 나오는 장면들이나 좀 괜찮다 싶었던 드라마들의 모든 장면들이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 더 와이어에서 차용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범죄 수사물의 어떤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드라마를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드라마는 재미없다고 하죠. 모든 작품에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특징의 하나가 말씀드리면 범죄 수사물 드라마의 전형적인 포맷이 있어요. 에피소드 시즌이부터 한 시즌 24개는 22개 정도라고 하면 시즌 22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에피소드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딱 처음에 범죄물은 그렇죠. 오프닝이 시작되고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곧 누가 죽거나 죽은 사람이 나오셔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게 마무리되는 게 이게 한 45분에서 50분짜리 에피소드에서 딱 끝나고 이걸 이제 쭉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요즘 드라마 트렌드는 이제 한동안 그거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큰 사건 하나를 밑에 복선으로 깔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시즌을 쭉 간 다음에 시즌 마지막에 떡밥을 던지고 이제 1년이 졌다 이제 2시즌을 가면 맞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밑으로 쭉 깔리는데 보통 주인공이 겪는 사건이고 그렇죠. 시즌 마지막에 이제 떡밥을 하나 크게 대형 떡밥을 하나 큰 분기를 하나 겪고 주인공이 죽어서 바뀌거나 그렇죠. 아니면 위기에 딱 처하거나 그게 요즘 서산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더와이어를 지금 보시면 이 방식이 아니에요. 한 시즌이 하나의 사건으로 갑니다. 아 한 에피소드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소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이. 보통 한국에 앉아있는 시청자들이 미드한테서 바라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데 원래 미드 안 보고 저처럼 미드 안 보고 옆에서 엄마가 드라마 보는 거 같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드라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미드 전형적인 미드 범죄수사람의 스타일이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재미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 드라마의 특징은 약간 드라마성보다는 다큐나 르뽀성이 좀 강해요. 드라마라고 하면 모든 주인공들이 어떤 일련의 사건에 100%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꼭 그렇게 다루진 않아요. 출연하는 사람들, 인물들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도 그 인물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사건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특징은 보여주고 싶은 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인데 이 드라마의 배경은 마약 갱단을 잡는 게 한 시즌이 갑니다. 한 갱단. 볼티마입도 마약 갱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갱단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게 한 시즌 내려가는데 그 갱단의 꼭 주요 인물이 아니어도 중간에 에피소드 그 인물을 다뤄요. 보여주고 싶은 건 그 갱단을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든가 예를 들면 형사들의 대화력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블로그에 있는 말처럼 볼티모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는 샌드박스 게임 같은 드라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를 끌고 관광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흘러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다큐나 룩보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게 어떤 분들한테 조금 이게 뭐지? 약간 이 호흡이 드라마의 전형적인 리듬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건 그 순간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오는 묵직한 약간 먹먹함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갑자기 탁 죽어나갈 때 그러니까 이 룩보처럼 다르다가 다큐처럼 그게 주는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굉장히 묵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연출적 방법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측면이 있는 드라마다. 저는 막 다큐멘터리 3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일 동안 무슨 마약상이나 언더커버 경찰을 저렇게 찍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죽었네? 그 사람이? 진짜 굉장히 저는 적절한 비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사람이 죽는 인간극장이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마약 거래 중에.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런데 그 거래하는 사람이 10대 흑인 청소년이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이건 사장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와이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시즌 5시까지 다루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볼티머가 마약과 범죄와 살인과 강도와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미국의 최근 조사로는 미국의 범죄율 4위를 했다고 그래요. 5위인가요? 디트로이트 세인트리스 이런 데 그러니까 막상막하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볼티머가 1위였고 이게 엎치락뒤치락가 미국의 최악의 범죄 도시 중 하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볼티머 시민들이 싫어하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흐름은 그렇게 집더군요. 서부의 대도시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도시들을 위한 미국은 공업의 나라니까 제조업의 나라니까 적당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그래서 20세기 후반과 20세기 말에는 서부에 주로 범죄율이 높은 도시들이 모여있다가 그게 이제 러스트 벨트로 확 옮겨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 볼티머어도 있고. 세락하는 거죠. 도시가 세락하면서 누구도 도시를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거죠. 망할려면 망해라. 그렇죠.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마켓에서 했을 때 차라리 디트로이트시를 파산시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낫다. 이런 극단적인 전향까지 나올 정도로. 디트로이트가 죽게 두어라. 실제로 미국은 많이 그러고 있고요. 공공서비스도 많이 안 하고 수도도 안 나오는 동네도 많고 아직까지. 그런데 앞에 저도 얘기했지만 러스트 벨트의 반격이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된 거 아닙니까? 굶어 죽어도 표는 있거든. 볼티머시는 정확히는 메일랜드 주니까 러스트 벨트에 들어가는 펜실베니아 바로 밑에 있는 메일랜드 주의 도시인데 보통 러스트 벨트라고 딱 찍는 도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에 있는 도시죠. 미국 동부의 공업지역. 그러나 쇠락하는 공업지역에. 이 드라마에서도 더화에서도 주로 그걸 굉장히 잘 다뤄요. 그러니까 쇠락해가는 공업도시가 겪는 문제란 무엇인가. 슬럼이 형성되고 슬럼에서 마약과 깽단이 판치지만 그것을 공권력이나 정부나 정치가 이것을 통제할 만한 수단은 점점 없어지고 예산은 부족하고. 한국도 그전에 잘 돌아가다가 어떤 공업이 말로에 접어들면서 살기가 좀 힘들게 돼서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힘들어진 동네들이 있지만 한국에는 총하고 마약은 없으니까요. 제가 정말 시즌 5개 중에 좋아하는 게 시즌 2인데 같은 경우는 볼티모에 있는 항구. 항구의 항만 노동자들이 같이 쇠락하는 거죠. 항구가 쇠퇴하니까 공업지역이 쇠퇴해버렸으니까 항구가 일이 없잖아요. 쇠락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블루 칼라. 백인 블루 칼라들을 뭘로 버틸 수 있는가. 마약. 마약 밀수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면 다른 공업이 있나? 다른 제조업이 있나? 교육을 새로 받나?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건 마약이에요. 그러게요. 마약을 밀수하는데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 돈으로 예를 들면 정치인의 로비를 해서 여기에 새로운 항구를 만들도록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마약 밀수 중간 거래를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정치 로비를 합니다. 노동조합이. 정치 후원금을 대면서 이 항구를 다시 살려라. 그래야만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마약 밀수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고뇌 같은 게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맞아요. 자기는 어떻게든 조합원들을 살려야 된다. 이 엄마모원 책임감. 그 범죄의 손을 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 시즌2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브레이킹베드처럼 생계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약을 다룬 드라마들이 참 생각보다 미국의 마약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세지만 괜찮은 작품은 많아요. 브레이킹베드가 워낙 명작이고 더와이어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미국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정말 많은데 우리만큼 많잖아요. 미국의 막장어부 막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위즈. 위즈. 정말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도 마약을 소재로 굉장히 한 사회의 이면을 굉장히 신랄하게 잘 보여주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조성주 소장이 지적하는 막장은 한국의 막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엉뚱하게 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것은 텔레노벨라에서 볼 수 있는.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자식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자식인 게 1년 뒤에 밝혀지고 이거 말고. 오렌지 주스를 분수처럼 흘리는 그것 말고. 저것도 보다 보면 개막장 이런 생각이 들긴 겁니다. 하여튼. 개괄 정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 더와이어라는 작품을 소장님이 소개해주실 거예요.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두피도 피고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갑. 트윈티나인 데이즈. 돌아왔습니다. 02년부터 08년까지 HBO에서 방영이 되었던 산술적으로 나오는 매니아들의 평가지수만 봐도 너무 호평일생인 작품. 더 와이어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조성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체처의 내용하고 다른 이어진 내용의 얘기들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와이어를 꼭 해야겠다고도 맞먹은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을 보면서예요. 메릴랜드 주도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네. 여기 이제 트럼프가 이긴 주예요. 물론 거기서부터 쭉 다 휩쓸었죠. 러스트벨트를. 미국 북동부와 오대호 근방을 쓸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전에 봤던 더 와이어가 다시 생각이 났더라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서 책도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와이어를 다시 생각나게 한 드라마입니다. 작가가 두 명이 이제 대표 작가가 데이빗 사이먼하고 이제 에드번즈인데 이 에드번즈라는 사람이 볼티모에서 진짜 경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작가가. 아 그래서. 그러니까 디테일이 남달라요. 거의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실제 이 드라마를 대학교 교재로 수업으로 써서 이제 사회학 교재 같은 걸로 쓰기도 할 정도로 완벽한 뭐 저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가 여기서 다루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경찰 수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경찰 수사는 다릅니다. 정말 경찰 수사예요. 지루하게 탐문하고 도청하고 예를 들면 도청에 영장을 얻기 위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게 진행되는 수사예요. 그게 되게 옛날 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누가 플레이하는 걸 구경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와이어보면. 저는 그. 왜 상국지를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같은 버튼을 누릅니다. 영 날아가서 금 갖다줘. 누구한테 금 갖다줘. 누구한테 말 갖다줘. 농사시키고 훈련시키고. 맨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1년 해서 성격이 저처럼 느린 사람들은 한 2년에 한 번 전쟁할까 말까. 그거 보고 있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기분이었어요. 실무 구경.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좀 더 자세히 도청을 해야 되는데 도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지. 보리티모은 씨 경찰에는. 장비를 구매할 예산도 없는 거지. 돈이 없어요. 그런지 개인적 연주를 통해서 FBI에서 그런 걸 빌려온다든지.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한다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직의 관료주의 문제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수사 방법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범죄수사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화끈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로우앤오더다. 그러면 1년에 24개의 강력범죄를 막 해결해요. 매주. 계속 총 들고 뛰어다니고. 로우앤오더는 그리고 이렇게 단서 막 많이 던져주고 마지막에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항상 범인이잖아요. 그렇지. 딱히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런 건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시즌1은 주로 볼트몬시에 있는 마약갱단을 소탕하기 위해서 도청을 시작합니다. 마약갱단들이 주로 쓰는 공중전화들의 도청선을 깔아서 도청을 시작하는. 그러면 도청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갱단을 잡으러 점점점점. 이 잡으러 간다는 건 그들의 소굴이 어딘지 파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들을 정확하게 기소해서 처벌. 그 처벌도 1년, 2년형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서 다시 마약을 뚝 팔 거고 갱단의 보스가 그대로 나올 텐데. 종신형 또는 굉장히 긴 형을 받게 할 만한 증거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게 경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 수사물의 경찰과 다르죠. 총 들고 까만 차 타고 딱 도착해서 소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증거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게 시즌 내내.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1시즌, 2시즌, 3시즌, 4시즌, 5시즌 반복합니다. 경찰들은 계속 시즌 내내 증거를 모아요. 도청을 기본으로 해서. 반복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밥 뭐 먹었냐고 듣고 앉았다. 왜냐하면 무슨 대표적인 두 개의 갱단이 나오는데 그 보스들이 하는 얘기죠. 어쩌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사람을 몇이나 죽이겠니?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증거라는 게 진짜 안 나온다. 확실하게 기소하고 확실하게 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답답했는데 보니까 보다 보면 그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 이유라는 게 그냥 잡아서 감옥에 1년 살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리고 그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을 또 확보해야 되고 이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네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체스 게임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시즌 내내 보여주는 거예요. 1시즌은 그래서 이제 그 한 갱단을 잡아가는 과정 이걸 보여주고 2시즌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쇠락한 항만의 노동조합이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밀수에 손을 대면서 그 과정을 어쨌든 또 눈치채고 이제 잡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상대로 도청선을 깔아서 노동조합이 밀수하는 그 배후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해 들어오는. 그걸 잡기 위한 과정. 물론 이제 뭐 이건 스포일 것도 없고 다행히 배후를 잡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즌마다 문제가 성공되지 않아요. 문제가 성공되면 지금 볼티모시가 이렇지 않겠죠. 평화가 찾아와요. 사실주의 드라마가 아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는 볼티모시를 배경으로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범죄와 마약과 빈곤과 정치 행정 관료주의라는 게 겹치면서 혼합돼서 벌어진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계속 답답한가를 보여줘요. 그걸 민낯의 다큐르 뽀성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드라마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서. 사실적으로 보여줘요. 네. 놀라운데요. 어쨌든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주제가 조금씩 바뀌죠. 일시적인 그냥 깽단. 그 깽단. 마약이 어떻게. 아주 인상적인 건 그 슬럼가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흑인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딜러를 보통 하는데 그들이 왜 마약 딜러를 하고 마약 딜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다시 거기로 왜 돌아가는가. 그들의 가정환경까지 보여주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계속 마약 딜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 중간에 그 흑인 10대 청소년 딜러 하나가 딱 죽을 때는 정말 약간 마음이 정말 먹먹해지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슬픈 장면인데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어떤 절망감. 그러니까 서사 안에 그 도시에 대한 무거운 전형을 무겁게 연출했는데 그 연출하는 방식이 경찰의 실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와이어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다 설명해줘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경찰이 부패 써도 정치인이 무능해도 혹은 젊은 친구들이 갱단의 중간보스 일을 하든 트랜스포터 일을 하든 왜 그래야 하는지. 아까 노조 위원장 얘기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부에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사실 경찰이 아니라 볼티모라는 도시 그 자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이 갔던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슬럼가에서 마약 딜러를 계속하거나 마약 딜러를 하거나 깽단에 들어가서 마약 딜러를 하는 것도 깽단 밑에 있는 건데 깽단에 여기서는 솔저라고 합니다. 군인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킬러가 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멤버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는 10대 흑인 청소년들에 관련된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거를 정말 그건 전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와 감독의 애정. 그러니까 이렇게 둘 거냐.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인가. 이 애들은 이렇게 둘 거냐. 교육의 문제인가. 무엇의 문제인가를 끊임없이 드라마 내내 탐구하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작동하지 않는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작동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데 시즌3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부에 경찰서장이 한 명 있는데 볼티모 서부 쪽에 하도 위에서 실적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마약 사건이 많고 폭력 사건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폭력은 마약에서 일어나겠지만. 그러니까 빨리 이걸 낮추라고 실적 압박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서부의 경찰서장이. 퇴직이 한 1년 남았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지. 그런데 숫자는 줄여야 되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경찰서장은 숫자만 줄입니다. 숫자만 줄인다는 건 일어나는 숫자를 그냥 합산시켜가지고 그냥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만든다든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그렇죠. 데이터 조작을 하는. 그런데 이 서부의 경찰서장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마약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었으면 벌써 미국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구역 몇 개 한 3개, 4개 구역을 지정을 해요. 여기서 파는 건 합법이야. 나머지는 철저하게 진압패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3개, 4개 정도 구역에서는 마치 암스테르담 같다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만약에 합법이니까. 그게 경찰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불법적인 걸 한 거죠. 경찰서장이. 깽단들한테 그런 정보를 흘린 거군요. 실제 그리고 거기서 팔 때는 수사를 안 하고 진압을 안 하고 체포를 안 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체포하고 진압판을.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마약상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깽단도 거기 나오지 않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몇 군데 구역. 그런데 그 구역은 어떻게 선정했겠어요? 이 경찰서장이.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다 선정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구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설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를 가중으로 볼 사람들을 따로 정해주죠. 환경정화를 위해서. 옛날에 강남에 사는 친구들한테 경기도의 몇몇 고등학교에는 학생 흡연실이 있다. 라는 걸 설명해주면 굉장히 기겁을 하더라고요. 천국인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인권학교네 인권학교.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지표상 성과를 얻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경찰이. 그런데 사실 이건 좀 딜레마예요. 성과는 좋아요. 성과는 실제 드라마에서는 성과는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즌 가면 이 사람이 강제 퇴직 당하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사람에 관심 가져서 찾아옵니다. 그 방법이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행정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측면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마약 딜러가 거리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 3개 구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시즌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드라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방송 드렸던 웨스트윙은 정치 쪽에 일을 하거나 정치학 또는 그런 쪽에 언론이나 하여튼 마케팅 이런 쪽의 분들한테는 필수 드라마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회학 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더 와이어를 아주 추천드리는 필수 드라마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윙은 중앙정치나 세계정치의 로망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막 고버넌스 이론 이런 걸 막 실험해 보고 있죠. 그렇죠. 동네를 상대로. 그래서 사회학 또 분들에게는 이 드라마를 좀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 더 와이어를 통해서 지금 깔아놓은 이야기와 그다음에 제가 책 한 권을 더 추천을 할 텐데 힐빌리의 노래라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빈곤이나 사회의 어떤 이 문제 우리가 러스트벨트라는 도입부 러스트벨트를 도입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와 연결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작동을 하는 문제일까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엘살바도르가 중미에서는 멕시코 못지않게 치안이 거지 같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보통 커피가 나오는 나라는 그렇죠. 거참 정부 조직이며 경제 구조며 완전히 자빨어진 분위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시장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5살 먹은 아저씨가 취임을 합니다. 나이브 부켈레라는 인물인데 사업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시장들이 그동안 들어올 때마다 공약을 하는 경찰력을 얼마를 더 확충을 하고 밤에 뭘 얼마라도 하고 치안을 위해서 얼마를 더 힘쓰겠다가 아닌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 사업을 확충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극도로 공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 사업을요? 네. 슬럼 한복판에도 거대한 엑스게임장을 만들고 실제로 두 자릿수 이상의 범죄율 감소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변수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엘살바도르처럼 투표로 뽑히는 지자체장들도 갱단에게 암살을 부지기수로 당하는 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한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아니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는 지역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그 지역이 이제 가끔씩 놀이터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무슨 작은 소규모 공연장 같은 거 야외 공연장 같은 걸로 바뀐다든가 엑스게임장으로 바뀐다든가 하는 시도를 제가 살아왔던 곳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게 성공하는 것 같하고 실패하는 것하고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산업이 완전하게 무너져서 정치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이해관계에서의 힘을 행사하는 기업인이나 토착 세력들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나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지요. 미국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더하의 중간에도 비슷한 실험이 또 나오는데 한 10년을 갱단 살인을 저지르고 10년을 감옥에서 있다가 나온 갱단. 이제는 중년이 된 갱단이 나와서 아니 아이들이 저렇게 팔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더 이상 갱단은 못하겠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복싱 체육관은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흑인 마약 딜러를 하고 있는 흑인 애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복싱을 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자세상 살게 해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죠. 네 고맙습니다. 경제사회와 정치가 책임져줄 수 없다고 등을 돌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작품을 오늘과 내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기자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그곳은 하기 싫다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 만개의 권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만개는 서울시가 매일 공개하는 결제문서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일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에서 시작합니다. 시민과 시민을 잇는 서울시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 쌓여가는 수많은 결제문서. 그 마지막 서명의 주인은 시민. 바로 당신입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세요. 결제를 부탁합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생리대. 29데이트 시민이 몰랐던 시민의 권리.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가부.서울.go.kr 서울정보소통광장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트 조성주 소장 코너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뭐요? 원 전에 이야기하는 거? 그 뭐 스타워즈라든가 에어리언이라든가. 프리퀄. 아 프리퀄. 프리퀄 같은 방송이었네요. 에미넴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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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에잇마일을 보면 되게 물론 있는 동네를 쓰면 되긴 하는데 있는 동네를 쓴 걸 고증이라고는 하진 않는데 아무튼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고증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네. 저 땅 넓은 미국 같은 나라에 왜 차에서 살지? 그거 보고 저는 어릴 때 캠핑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캠핑카가 또 오너 캠핑카도 월세 살아요. 월세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트레일러 파크도 오너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월세를 안 내죠? 네. 그럼 수도가스 전기 끊기가 너무 쉬워요. 바로 그냥? 네. 일하러 나갔을 때 그냥 끊고 가면 돼. 음. 네. 그리고 그 전화는 한국하고 다르게 이빅션노트라는 게 있죠? 돈 똑바로 안 내면 쫓아내는 경고장. 네. 경고장이 아닙니다. 나가라고 썹쳐놓는 겁니다. 그렇죠. 비췄을 때 여기저기 붙이는 빨간 탁지보다 훨씬 더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놀랍잖아요. 그 나가라고 경찰이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월세 안 낸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유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많은 사람들의 그것을 지키는 데에 국가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그런 거를 관심 가져야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스템은 누군가를 버리고 누구는 데리고 가는데 어떠다가 그렇게 됐는가 그 문제를 내일도 다시 해드립니다. 윤세민과 유연수였습니다. 조성주 소장과 함께 내일 다시 찾아오죠. 된내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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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